미국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군사위성 개발을 지원한 중국 기업과 중국인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현지시간 24일 미 재무부는 중국 밍웨이 전기 등 5개 기업과 천텐신 등 중국 국적자 6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제재 회피에 대응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